사수과학 날씨와 우리 생활 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 특징 보도록 하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그쵸? 이거 자꾸 개그 콘서트에 그 사람 목소리 닮아갔네 그렇죠? 그 뭐야 그 나는 킬러다의 그 그 그지? 무기 이상한 거 들고 나오는 애 있잖아 그지? 자 서쪽 육지에서 이동하여 오는 공기 덩어리의 영향으로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뭐라고? 건조 따뜻 거기 서쪽 육지라고 그랬어요 봄인데 어디에 있는 거야? 이걸 보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중국 그쵸? 중국 저기가 정확하게 어디에? 여기 있는 거죠? 저 중국의 큰 강이 맨 밑에 주장강 그 다음에 창장강 양쯔강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위가 황하강이고 우리 역사 배울 때 야오강이 나와요 자 일단은 이거 말고도 중국의 강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지 대표적인 강으로는 황하강하고 황허강이라고 그래요 황허강 그 다음에 창장강이라고 하고요 양쯔강이라고도 해요 원래 양쯔강이라고 불렀는데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작년부터 창장강으로 중등부 교과서에서 초등부 교과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암기하세요 아무튼 대충 양쯔강 기단 옛날에 원장님은 양쯔강 기단이라고 그랬는데요 기단은 공기 덩어리를 얘기해요 창장강 쪽에 대충 여기 육지 여기서 불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어디다? 양쯔강이 어디 있어? 여기 보면 중국 보면 여기 폼이 두 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대충 대충 여기인지 여기인지 모르겠어 강이 강줄기가 하나가 아니야 막 수백 갈래가 있어 그치? 대충 어디? 이거 양쯔강 대충 이거 양쯔강 이게 양쯔강 기단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이게 육지잖아요 남쪽이니까 따뜻하겠죠 그치? 그 다음에 바다가 건조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육지가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육지하는 거예요 육지예요 자 봄에 우리 꽃샘 추위가 있죠? 네 늦서리가 내리기도 해요 늦서리 설이 내리는 거 알죠? 배추위에 설이 받는 거 알죠? 그죠? 네 중국이나 몽골 사막에서 모래먼지와 먼지가 날아오는 황사가 발생, 봄에 우리 황사 발생하죠 그죠? 네 황사가 여기 사막이 이쪽이에요 이쪽 몽골 쪽에도 이쪽도 사막이 있고요 사막이 많아요 여기에서 일루,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러 오는 거죠 얘가 이쪽으로 보러 오잖아요 자 봤어요 황사, 봄, 그지? 봄이에요 요 옆에 보면 기단 이름이 다 있지? 얘가 뭐라고? 양찌강 기단이다 얘가 언제 언제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봄과 가을이다 양찌강 기단은 어떻다고? 건조하고 어때요? 온도가? 높아요 여름 볼게요 남쪽 바다에서 이동해서 오는 남쪽 바다니까 남쪽이니까 덥고 바다니까 습하겠죠? 당연하죠 초여름에는 차가운 바다에서 이동해서 오는 공기 덩어리와 따뜻한 바다에서 이동하는 공기 덩어리가 만나서 비가 자주 내려요 이게 찬 거랑 따뜻한 거랑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응결된다고 그랬죠? 네 그죠? 장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여름이에요 초여름은 이쪽 여름은 이쪽 둘 다 뭐예요? 습해요 둘 다 습해요 그죠? 둘 다 습해요 여기가 더 덥겠죠? 그죠? 요건 초여름 요것은 여름 요쪽은 오츠크의 기단이에요 오츠크의 기단 오츠크에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러시아 땅이에요 요거 일본 땅 아니에요 그래서 오츠크에 저 일본 이쪽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동해죠 그죠? 여기는 동해예요 그죠? 저쪽에서 오츠크의 기단 여긴 북태평양 기단 시베리아 기단 시베리아 어디 있는지 원장님이 얘기했죠? 몽골 위에 여기 러시아의 이 반달 모양의 호수 이름이 바이칼 호수예요 그죠? 대충 대충 이만큼 대충 이만큼 대충 그지? 이걸 뭐라 그래? 시베리아다 라고 그래 여기를 춥겠죠? 네 건조하겠죠? 육지니까? 바다가 없으니까 춥고 건조한 건 언제다? 겨울이다 육지에서 이동해서 오는 공기 덩어리 영향으로 바람이 세게 불어요 북서풍이죠? 여기가 북쪽이죠? 이쪽이 서쪽이죠? 북쪽과 서쪽의 가운데가 뭐예요? 북서풍이에요 북서풍이에요 춥고 건조하죠? 그죠? 가을은 아까 아까 양지강기단 배웠잖아요 그죠? 건조하죠? 그죠? 육지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밑대 쪽이니까 약간 따뜻하겠죠? 그죠? 여름보다는 선선하겠지만 그지? 뭐 우리 봄, 가을 날씨 알잖아요 쉽죠? 우리 다 정리됐어요 위에 있으면 다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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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해 따뜻해 그지? 건조해 건조해 습해 습해 그죠? 네 이건 봄, 가을 이것은 겨울 이것은 여름 이 새끼는 초여름 그지? 안개했어요 그죠? 우리나라의 계절별로 날씨가 다른 까닭은 계절에 따라 성질이 다른 공기 덩어리 뭐예요? 공기 덩어리에 영향을 받아 뭐? 성질이 달라요 저 네 가지 공기 덩어리가 기단이라고 해요 알았죠? 네 알았죠?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에 영향을 기치는 공기 덩어리의 성질은 위에 있는 거는 뭐라고? 차가워 그죠? 밑에 있는 건 따뜻해 그리고 육지에 있는 건 건조해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건 습해 쉽죠 날씨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날씨 예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날씨 예보 자 131 실습해 보자 나도 안 해봤소 저는 131이라고 좋아하면 돼요 나도 안 해봤소 진짜 안 해봤소 안녕하십니까 인천 지방의 일기예보입니다 인천 지방의 일기예보입니다 인천, 강화, 김포, 부천 1번, 백령도 등, 서해 5도 2번, 다른 지역의 날씨를 원하시면 안녕하십니까 인천 1번, 강화 2번, 김포 3번, 부천 4번, 다른 지역의 날씨를 원하시면 99번 기상콜센터 3번 인천 지방의 일기예보입니다 오늘, 내일, 날씨는 1번, 해상 날씨는 2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내외로 급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을삼일이에요 을삼일 봤어요 우리 실습을 해봤어요 을삼일 누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문 신문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 인터넷에도 있어요 그죠? 인터넷에 있어요 휴대전화에 있어요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 생활 옷차림이 달라지고요 야외활동이나 교통 흐름에 영향을 줘요 그죠? 산업활동에서는 판매하는 물건의 종류랑 건설활동에도 영향을 줘요 만약에 비오면 건설하는 사람들 다 쉴 수밖에 없죠 그죠?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달린 거야 그리고 무거운 거, 유리창 3,000개 들고 오는데 비가 와 크레인도 다 시켰어 어마어마하게 큰 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 그거 한 시간 쓰는데 막 천만 원씩 줘야 되는데 그지? 어? 비가 오네 그러면은 큰일 나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겠지? 산업활동에서 건설 같은 거에서 그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수박을 팔라고 수박을 4,000개 샀어 장만해 잘 팔릴까요? 아니요 그죠? 잘 생각해야 되겠죠? 물건의 종류 그지? 네 맞죠 비가 내리는 날은 장화, 우산, 빨래나 세차는 하지 않겠죠 눈 내리면 눈 치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빙판길을 주의해야 되겠죠 무더운 날은 옷차림을 간편하게 하겠죠 그 다음에 물놀이를 하겠죠 얼음과장, 시원한 음료수 우리 뭐 더위사냥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시험에 쓸 때는 얼음과자라고 씁시다 하두 얼음과자 여기 있잖아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쓰란 말이야 네 얼음과자 얼이야 얼 얼음과자 얼음? 아니죠 추운 날은 주로 실내활동을 해요 야외활동 시에는 옷을 따뜻하게 입어주면 좋겠고요 난방을 하고요 눈썰매도 타고요 스키도 타요 황사가 있는 날은 주로 실내활동을 해야 되겠죠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상정보 볼게요 우리 생활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날씨 요소를 숫자로 나타내어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 생활기상정보에는 생활기상지수 검색 검색 옆에 있는 거예요 생활기상지수 난 이제 정확하지 않으실 수 있어 다르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오케이 서비스로 나오는 거 없나? 네 네 네 없는 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건 뭐 그거랑 똑같잖아 그게 중요해? 원장님이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상대방이 불쾌하니까 이 여자 원장님이랑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왜 내가 기분 나쁘지? 정해! 생활기상정보에는 생활기상지수가 있어요 자외선, 식등, 식중독 이런 거랑 관련이 있대요 산업기상지수는 과일, 수산물, 운송 등에 관련된 거고요 보건기상지수는 감기, 피부질환, 건강과 관련된 정보에요 자외선지수가 6이야 높은, 지금 6이면 높은 거죠? 그죠? 오늘 자외선지수는 어떻다? 그러면 이런 날엔 어떻게 하고 해야 되겠어? 선크림 좀 많이 바르고 그리고 나가면 좋겠죠? 식중독 지수예요 78, 78이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경고죠? 그죠? 경고죠? 그 다음에 불쾌지수, 매우 높은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저런 게 생활기상지수예요 생활기상지수 바람의 방향과 빠르게를 측정하는 기구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작은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모습 저기 뭐지? 너네 초등학교 이름 뭐지? 송무원 초등학교 앞에 담벼락에다가 바람기에 비한 몇십 개 달아났더라 그리고 또 풍력발전기도 있더라, 그치? 그거 보면 알겠죠? 연기가 지표면에 가까이에서 움직이는 모습 깃발이 흔들리는 모습 보면 될까요? 연기가 지표면에 가까이에 움직이면 바람이 부는 거죠? 그런데 높이 올라가면 바람이 안 부는 거죠? 자, 바람의 방향하고 빠르기를 측정하는 거야 이걸로는 방향을 알겠고 얘는 방향밖에 안 하는 거죠? 자, 이거는 풀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거는 누를게요 누르고